당당하게 김준혁 후보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. 링크를 몇 가지로 이제 걸어놨어요. 한겨레 기사와 오마이뉴스 기사와 오마이뉴스 기사. 기사를 지금 근거랍시고 제시하고 있는데 좀 같은 교수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? 교수가 신문 기사를 가지고 주장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고요. 그리고 이게 한두 차례 한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오면서 계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신념으로 내면화된 경우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민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? 김준혁 지금 논란에 대해서. 김준혁 씨 논란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. 이 양반은 국회의원 사퇴하는 건 물론이고 후보자에서 사퇴하는 건 물론이고 총선 이후에도 좀 문제를 삼아야 될 거라고 보이는데. 그 정도로. 약간 제가 가장 악질적이라고 보이는 게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위안부와 성관계를 했다. 이거는 전혀 개연성도 없는 주장이잖아요. 그냥 박정희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한 주장 같고. 그다음에 김알란 씨 이대 이런 주장을 하려면 이거는 명확한 증거를 갖고 해야 되는데. 제가 고백하자면 80년대 초반에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서 무슨 얘기들이 학생운동권에 떠돌았냐면. 심수봉하고 두 여자 배우하고 모델하고 가수가 있었잖아요. 접대를 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박정희 대통령, 이승만 대통령 이런 거를 폄하할 때 그런 식으로 사실과 아닌 것을 이렇게 막 몰아서 공격을 했더랬어요. 김준혁 씨는 이분은 운동권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 그 시절의 문화와 습속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겁니다. 그리고 그게 이제 학자가 돼서는 그걸 검증해 봐야 되잖아요. 실제 그런 일이 있었을까?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검증의 피로를 못 느꼈을 거고 한편으로는 무언가 박정희 대통령을 또는 보수 정부를 공격해야 되겠다라는 의혹이 너무 앞섰을 걸로 보여요. 치면서 운동권이나 했을 법한 얘기들을 그냥 마구잡이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. 그래서 이 양반은 좀 심각하게 바로잡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김준혁 씨의 얘기는. 그러면 지금 얘기하셨던 그 내용이 지금 또 민주당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.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교수님한테 좀 질문 드려보면 최후를 맞이한 1979년 10월 26일에도 20대 대학생들과 여가수를 불러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라는 얘긴데 이 얘기가 그러면 민대표님 아까 얘기하셨던 그 얘기인 거죠, 그렇죠? 네, 맞습니다. 예전에 좀 떠돌아다녔던 말씀이라는 게.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학생운동권이 술자리 같은 데 가면 후배들을 교육하잖아요. 후배들을 교육할 때 그러니까 심 모모 씨 이분이 술 접대를 했다. 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했었어요. 그러니까 농단 삼아 한 것도 아니고 그걸 의식화 사업이라고 했다고 사실은. 의식화 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. 그런 얘기를. 세월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좀 사라진 측면이 있거든요. 네, 네. 그런데 이제 학자면은 그거를 검증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리고 뭔가를 주장하자면 근거를 갖고 주장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 시절에 갖고 있었던 생각들을 또 분위기들을 그대로 학자가 된 상황에서도 그런데 김준혁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. 최근에 진보적 인텔리들이 천하나 폭침설 주장한다랄지 이런 것들이 다 그런 무책임한 어떤 무책임한 마타도우에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봅니다. 그거 받아서 교수님한테 질문 드려야 되는 게 지금 이제 민대표님 지적하신 게 그거예요. 최소한 교수라고 한다면 학자적으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런데 이번에 좀 당당하게 김준혁 후보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. 근거를 제시했는데 링크를 몇 가지로 이제 걸어놨어요. 그런데 그 링크가 눈에 띄는 게 한겨레 기사와 오마이뉴스 기사와 오마이뉴스 기사. 그러니까 학자로서 뭔가 사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주장을 하는 게 아니라 오마이뉴스라 한겨레 기사를 지금 근거를 합시고 제시하고 있는데 좀 같은 교수로서 어떻게 보셨습니까? 원래 이런 신문들이 어떤 주장을 할 때 교수가 학문적으로 낸 성과를 갖다 인용하는 경우는 있어도 교수가 신문 기사를 가지고 자기 준 거를 주장하는 거는 저는 처음 봤고요. 그리고 이게 한두 차례 한 게 아니라 유튜브는 여러 번 나오면서 계속했기 때문에 이거는 말 실수가 아니라 그냥 신념으로 내면화된 경우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여기 민대표님 자꾸 과거 기억해서 좀 그렇지만 민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떤 학문적 얘기를 하다가 그 맥락상에서 노인들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과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자를 사퇴했습니다. 그런데 이분은 지금 사과조차도 하지 않고 있는 상태고 사퇴도 안 하고 있습니다. 이분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? 우리가 표로 심판으로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지금 학자로서 과연 이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진짜 기괴한 모습이라고밖에 표현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도 해명하는 거 들어보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식이에요. 내 주장은 일관되고 간단하다. 이런 얘기가 간단하다고 생각하나 봅니다. 하는 얘기가 친일 인사들의 문제가 되는 행적.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을 유린하고 성착취를 강요했던 숨겨진 아픈 역사를 제대로 한. 이게 이 얘기랑 자기가 했던 얘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되거든요. 네. 그리고 제가 아까 마트린 것 중에 하나가 이 땅에는 진짜 수많은 페미니즘 단체가 있고요. 그분들이 박원순 그 당시 박원순 시장 그 사건 당시에는 침묵하고 오히려 편을 들어서 욕을 먹었잖아요. 이번에 페미니즘이 살아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면 좋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유튜버 서민입니다. 여기로 들어오셔서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정치쇼 뉴스라다무스를 치타처럼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. 구독과 알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